제가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10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원문에 보면 감탄사로 나오는데요. How blessed is the man?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지난 2주 동안 10편 1편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행복의 반대인 불행한 사람들, 그 불행한 사람들의 실상이었다 한지 우리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3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행복한 나무가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 나무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나무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을 종종 나무에 비유합니다. 여기에 행복한 사람을 신학의 심은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편 1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 주위해 봤을 때, 나무를 봤을 때 가장 행복한 나무는 바로 신의가의 곁에 심겨진 그 나무일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신의가는 종종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뉴질랜드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의가의 심긴 나무와는 좀 다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이 풍성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관계의 수로가 여기 나오는 이 신의가인데요. 원래 이스라엘의 지형에는 풍부한 그런 신의가, 우리 와이파토강 같은 그러한 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이 골짜기 사이로 물이 잘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 때는 이 골짜기에 물이 파여있고 물이 없고 그냥 물이 내렸던 그런 흔적만 있는, 그걸 왓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와 건기가 확실히 구분되어서 나무가 쉽게 자랄 수가 없는, 그래서 대체로 나무는 굉장히 높이가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신의가에 심긴 나무와 이와 다르게 굉장히 항상 사계절 내내 물이 풍성한 그러한 곳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 대학원 다닐 때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 헐문상 기기석에서 내려오는 그 요단강 물이 흐르기 전에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그런 신의가가 있었는데요. 그 주위에 울창한 나무의 숲술이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이러한 신의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나 줄기차게 흐르는 그 물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의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저절로 심겨지지 않습니다. 여기 심다라는 표현은 누군가가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행복한 사람도 스스로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신의가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행복해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스스로 행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행복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시인은 신의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짧은 식구를 통해서 행복한 자가 어떤 자인지 그 아이덴티,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착한 행시를 하여 신의가에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자신을 신의가에 심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신의가에 심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후 2시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고행, 여러분들의 열심을 먼저 요구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주어졌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고 예배자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의가에 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혜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자가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아는 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을 자랑하는 것은 행복한 자가 아니죠. 우리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었는지 자신의 그 봉사와 헌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그 큰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아는 삶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의 가에 심은 나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을까라고 아마 생각이 들 것입니다. 뉴질랜드라는 곳에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이민 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유학으로 워크 비자를 받고 또 다양한 루트로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오컬랜드에서 신앙 생활한다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낳으셨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이끌어주셨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금 지낼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우리가 이 오컬랜드라는 곳에 어떻게 보면 심겨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결정했어 내가 오컬랜드라는 곳 내가 지금 이 대학을 이 직장을 이 지금 삶의 터전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곳에 살고 있게 된 것인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스스로 아마 질문을 던져보셨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환경들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내가에 심은 이 나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How blessed is the man?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하는 이 행복한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모습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던지 간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불행을 선택하신 그 행복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꼭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 10편 1편의 표현으로 따지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고 바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행을 선택하신 그 행복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위의 친구들 여러분들 직장의 동료들 많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2024년 1월 21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분들은 바닷가로 이곳저곳으로 놀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구의 시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13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혈통 여러분들이 특별한 뛰어난 피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내가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마르지 않는 강 그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구의 시도 안에 심겼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구의 시도 그분 안에서 내가 신별지 존재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권해되시는 시내가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아무나 그곳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이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임을 아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본 통계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숫자가 거의 세 명 중에 한 명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구의 시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구의 시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라는 이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 때문에 오기도 하고 사회에서 주지 못하는 그러한 위로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고행 그러한 안정감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그러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구의 시도를 나의 구조로 나의 참 구원자로 영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시내가에 심겨진 존재인지 아는 자도 또 그것을 믿어야 할 그러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여나 그러한 분들이 계셨다면 예수구의 시도가 그분이 나를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없고 빚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불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는 자신을 받아주신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성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요즘 우리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정말 사회를 살아가게 될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마찬가지죠. 과연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또 다른 직장에 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얼마나 정말 그곳에서 잘 안정지게 살아갈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남자친구, 이하친구를 만나는 것도 참 불안하고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잘 세워갈지도 참 불안정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행한 가운데 불행한 자들의 그 실상을 걷고 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는 죄인들의 길에 스탠딩하여 있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호우적호우적거리며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친히 그분이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죽음 가운데 참 생명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준이고 길인 것입니다. 그 예수고에서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고에서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정말 불행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분께서 나에게 행복을 전해주시러 오셨구나. 그것을 믿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그 행복한 은혜가 있는 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특징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두 번째로 행복한 나무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보시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 차를 따라 열매를 맺죠. 그는 시내가에 심긴 나무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시내가에 온전히 심겨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고 잎이 풍성해집니다. 성경에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 가지에 잘 머물렀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곁에 잘 머물렀을 때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 포도나무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주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과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행복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열매의 모습도 다양하고 열매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또 맺는 시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자연스럽게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 안에서 참 포도나무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갈라디아에서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각자 각자의 상황과 환경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시기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2024년 여러분은 어떤 열매 어떤 성장과 성숙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라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한 번만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연도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 고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나는 심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성례의 열매를 품고 했을 때 정말 오래 참지 못하던 나의 그러한 과거의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심겨져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어간다는 그 확신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나의 가운데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 정말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내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실에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행복한 자의 그러한 모습을 옆에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때 어떠합니까? 오늘 시인은 삼질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형통의 복을 누렸던 그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장세계에 보면 야곱이 열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열두 명 중에 열한 번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첫 번째로 낳은 그 아들이 있죠.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른 형들에게는 야곱이 옷을 대충 대충 입혔는데 요셉에게만 꼭 귀한 옷을 입혔고 그를 편애했죠. 그저 형들은 그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또 어느 하루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도 이야기하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미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있었는데 나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요셉을 질투하면서 형들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금을 지나 저 도단에서 양들을 형들이 치우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을 좀 불러와라 라고 해서 갔었을 때 저 멀리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형들이 이야기하면서 저자를 죽이자. 그러면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깊은 웅덩이에 그 요셉을 빠뜨립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장세계에 나오는 그 깊은 웅덩이는 그냥 1, 2미터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진짜 웅덩이입니다. 그곳에 빠지면 혼자 스스로 나올 수가 없고 아무리 그곳에서 헤쳐나올라 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곳에 넣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넷째 그래도 뭡니까? 유다가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보면서 아, 이 요셉 그냥 노예로 팔아버립시다.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은전 20인가요? 팔아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들 그 광야 그 사막에 노예로 팔려가고 있던 그 요셉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웅덩이에 넣은 것도 모자라서 아니 이제 저 이방 땅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완전히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땅을 떠나서 이곳 뉴질랜드로 혹시 노예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노예 계약하고 오신 분 있으세요? 종으로 오신 분 있으십니까? 비행기가 아니라 백타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말씀을 무사하면서 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형들을 얼마나 많이 증오하고 미워했을까 그런데 말씀에는 요셉의 그러한 분노 화남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종의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봤다라고 장세기 39장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 하느님마다 여하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으로 보기에는 사실 전혀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하신 여하 하나님을 보았고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원하는 대로 요셉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하시는 그 인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것을 보았고 그려 삶을 본 보디발이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형통하다라는 장세기의 형통하다는 표현과 우리 10편 1편의 3절에 나오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찰라흐라는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물질적인 번영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때는 셀라흐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이 찰라흐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각자 각자 우리 인간의 한 명 한 명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보일 때 그 삶을 가르쳐서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 삶이 전혀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번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직장에서 잘려서 누가 보기에는 공부도 못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누가 보기에는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있어서 과연 이게 형통한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는 지난 순간 함께 나눴았지만 누가 보기에는 보면 매일매일 잔치를 여는 그 부자 그 문앞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처럼 매일매일 루저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언정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형통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온지 한 5년 6년차에 제보가 되는데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또 지난 날의 삶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도 진짜 할 수도 없는 내가 어떻게 5년 동안 이곳에서 있는지 그 자체가 가장 신기합니다. 1, 2년 차 때는 그래도 영어 좀 해야지 영어 좀 해야지 하다가 지금은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내려놓자 괜히 내가 이걸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냥 그렇게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참 이 이민 사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이민 1세도 계시고 또 이민 여러분들 와서 우원님과 함께 왔던 1.5세도 계시고 하지만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참 이곳에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이루어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달으며 느끼며 그런 것들을 고백하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영어를 잘했다면 과연 내가 좀 더 뛰어났다면 과연 내가 더 남들이 말하는 그런 번영스러운 더 성공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내가 이곳에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기에 오히려 내가 이곳에 있었고 그렇지 않았기에 내가 오히려 주님께 더 매달릴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기에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어느 정도 지휘가 일어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정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이제 키워놨으면 이 정도 가서 이 정도 직당을 가지고 이 정도 삶을 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항상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갔는데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 그래도 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셉이 그 이집트 땅의 종으로 끌려가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계속해서 걸어갈 때 보디바리 그의 삶을 보고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요셉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믿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 낙심들 절망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마 2024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아픔들 고통들 낙심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그럴 것입니다. 그때마다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막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시간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복 앞에 이러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절구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의 그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